어 아이구야 으으으 우와우 무.. 연속 스턴 돌았어요? 하하하하하 자 지민선 진짜 누구 모처럼 뛴다 하하 하하하 대단하다 우와 와 같이 맞아 아우 참았어 우와 우와 빨라 아 나이스 와 정신 하나도 없네 잠깐만 아우 자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우 굉장히 잘하네요 어 완전 틀려 배차랑 스타일 완전 달라 그렇지 와 이 친구는 되게 활발 잘합니다 배차보다 어 뭐야 이거 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안 돼 안 돼 어어어없 어 야야 왜 이렇게 빠르냐 우와 야 되게 빠르다 어 정신이 하나도 없네 말없이 할게요 집중 많이 해도 힘들 것 같은데요 어 뭐야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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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배차랑 타이밍이 또 다르니까 어? 어 뭐야 어?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와 타이밍 완전 다른데? 아 잠깐만 아우 렉이 너무 심해 어? 아 치네 아 아 아하 와아 뜨답힌거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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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난감하네 자 마늘 입어서 오시구요 어 난감해 더 벌어지면 안돼 도착 되게 많아요. 스타일이 되게 많아 딱히 같은 배가라도 스타일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자 김정현이 어서오세요. 스타일이 참 많아 배차랑은 진짜 완전 다르지 않나요? 으아아아 이게 맞아야되는데 어우 매! 어휴! 어휴! 되게 빨라 얘 어휴! 토끼같아요 어 레이테인의 스승이였어요 징차이 맞아요 어 밝은 손님 어서오세요 이 친구가 한때 가장 잘했어요 배가를 우아! 하하하하하하하 우와 빨리 넣어 우아 여기는 것도 안 보여 오우 5배! 우워! 와 그니까 이 타이밍이 달라 야 큰 발을 더 빨리 걸어야 된다는 말이야 이게 어떻게 점프가 나오네 이야 대박이다 오맥 놀래라 이야 이것도 이야 자 오 되게 재밌습니다 근데 굉장히 빨라 이 친구 막 터보 달았나 신발에 저기 터보 있는 거 아니야 롤링 롤링을 달았나 그렇지 좋아요 조금씩 적응은 좀 돼가는 거 같은데 아 근데 되게 변화무쌍 합니다 아이고 야 왜 토끼팀이 됐냐 어 맞지도 않아 아휴 아 이게 왜 됐어 오 아 와 야 하 내가 뒤지네 오 오 왜 자 어사라님도 어서 오시고요 우리 부글부글님 거제도에서의 마지막 밤이 지나고 있어요 아 잘 넘어트려 그렇지 좋아 좋았어 자 인천사나이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그니까 그니까 진짜 반달 나갔으면 또 질뻔 아까도 아 이거 반달았으면 이거 잡혔겠다 생각한 게 있었었는데 어 근데 어 너무 정신없어 이 친구 빨라 와 가만있다 잡는 거 이것도 좋아 그렇지 그렇지 아 이게 아 이게 안 맞네 아 그렇지 아 아 아 아 아 그렇지! 아 왠지 벽 찍을 것 같더라 어 이 친구랑 또 많이 경험이 없어가지고 아 아이고야 어어 아이구 저거를 아 왜 이렇게 빨라 이야 대단하다 오메 와 아따 빨라 와아 빡잡어 바로 뛰는구나 오케이 하나 알았다 이제 와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우아 큰 말 하기 전에 큰 말 하기 전에 얘는 사라져 때리기 전엔 이미 떠나있어 타임머신 타고 다니나 봐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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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임밍이 우와 하하 하하하하 무지하게 빠르다 아 이게 반응이 안되네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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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점프 심리도 다양하고 굉장히 잘하네요 어우 아아 그렇지 뒤로 봤다아 오와 아아 참 어 시제이형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이구야 아아 헤에에에 우와 연속 스턴 돌았어요 하하하하 자 지민선이 진짜 누구 모처럼 뛴다 하하하하 대단하다 우와 멋있다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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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신없게 하자 스타일 와 하하하 하하 참 우와 오오 잘해요 자 미미대편이 어서오시구요 반갑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둘이 못맞았고 자아 맞는거 봤으면 또 때려야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좋아요 아 저도 조금 바깥죠 아 아 너무 잘하네요 재밌네요 너무 이런 스타일한테는 저도 어 충분히 질 수 있어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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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옆잡기 좋아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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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좋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이구야, 이런 실수를 또... 와... 바로 떴는데 잡히네... 좋아... 어우... 구석에서 굉장히 전진 스타일이에요. 이 친구 전진부대 나왔나? 1사단 나왔나 본데... 1사단 나왔나 본데... 그렇지. 둘 다 맞으라고요. 그렇지요. 1사단 나왔나. 어 전진만 하는거 보니까 이거 1사단이 평양을 가장 먼저 입성을 했습니다. 6.25때 6.25때인가? 자 전진 1사단 출신 징차이 어허 오케이 아유 점프쉽수다 이드타님 구독 감사합니다 아이구 자아 아하 아 어 야 장풍 나갔어 뒤로 바로 오니까 아 아 빠르다 자 아 이정도로 백알을 이기신다는게 새삼 대단하시네요 너무 어려워요 진짜 자 토이샤크님 거마고마 어서오시구요 자 강릉동니형님 어서오세요 아 치즈직으로 감사합니다 어서오시구요 참 대단하네 이 친구 그렇지 스톱 만들었고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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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우와아 아이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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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얘 가드경직은 왜이렇게 빨리 풀리는거 같지? 아이참 잡을 타입이 던지게하는데 반대로 뛰고있어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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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능해? 대단한데 아아 어 어우 스턴이 스턴이 돼가지고 자 마지막 저는 한코인 남았고 희한하게 빠르네 오 와 아 아 아 그렇지 이야 이거 역전 대박이지 않습니까 너무 빨리 움직이라고 하다보다가 구석에서 계속 맞았어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즐겼습니다 징차이 예 자 아이고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 하하 하하